일단 EUV 장비 수 자체가 10배나 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되겠습니다. 장비 자체뿐만 아니라 웨이퍼 생산량이 EUV 장비 증가량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 보십니까? EUV 웨이퍼 아웃풋이 1배로 치면 이게 30배나 늘었다. 10배 더 장비가 늘어났지만 30배나 늘어났다는 부분 요거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이게 그냥 ASML에 EUV만 갖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또 잘 찾아가를 해가지고 이런 생산성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데 이걸 과연 인텔이 바로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TSMC에서 차세대 노드를 발표를 했었죠. 사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사이에 AI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소식을 못 전해드리다가 그래도 요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TSMC가 2026년 후반에 1.6나노 기술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BSPDN 있죠?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인텔에서는 파워비아라고 하는 바로 그 기술을 1.6나노 기술에 넣겠다라고 하면서 후면 전력 관련된 내용인데 안대공학 BSPDN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사실 TSMC에서 한다라는 방식은 슈퍼 파워레일이라는 파워레일 방식이기 때문에 인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요건 따로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고 그 외에 TSMC가 2나노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나노시트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GAA 구조죠. 게이터 월어라운드 구조를 2나노에 적용한다는 거는 뭐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인텔이 조기로 빨리 도입해서 파운드리 경쟁에서 박차고 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릴만한 얘기입니다. 바로 하이에네 EUV를 도입하지 않고 2나노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EUV가 현재 계속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 TSMC가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가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인텔이 원래 ASMR라고 얘기해가지고 하이에네 EUV를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14호스트롬까지 빨리 적용해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이 ASMR에 그 장비를 갖고 온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차세대 장비를 갖고 온다고 할지라도 인텔이 TSMC를 넘어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2 공정이죠. N2 2나노 공정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터 월어라운드 GAA 트랜지스터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3나노에서 적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 명칭이 지금 이제 나노시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플래너팻 구조가 있었는데 핀팻이라는 구조로 지금 거의 4나노까지 다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지느러미 핀처럼 해가지고 요게 핵심 그거예요. 요게 다 있는 이 소스 드레니온 면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게이트 부분의 요 면적을 2차원으로 가다가 이렇게 핀팻으로 해가지고 3차원 구조로 하나, 둘, 셋, 3차원 면적으로 최대한 넓게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니까 마치 3나노 공정으로 실제 구현한 것처럼 실제로 이 셀 크기를 보면은 3나노 크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게이트 투 게이트의 피치 사이즈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10나노나 13나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자체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트랜지스터끼리의 이 어떠한 구성도 그 3나노면은 3나노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다만 3나노만큼의 어떠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요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제 플래너로 납닥하게 되는데 플래너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면서 3면을 통해서 요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이 나노시트 구조로 하면은 이 뽕뽕뽕뽕 해갖고 나노시트, 그러니까 시트처럼 종이처럼 이렇게 쭉쭉쭉 네 가지 면적을 통해서 요렇게 조절할 수 있기로 하게 돼 있죠. 저걸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끔 하니까 훨씬 더 딴딴하게 뭔가 잘 보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터홀어라운드를 삼성에서는 이제 3나노에서 빨리 도입을 했다라고 했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린 계속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2나노 공정에서부터 GAA 구조를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공식화해서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1.6나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A16이에요, A16. 마치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갔던 프로세스 이름처럼 여기서도 A16인데 원래 N4, N3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노 3, 나노 4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옴스트롱 단위다 보니까 옴스트롱 16, 그래서 A16이라고 네이밍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현재 EUB이 뭘고 넥스트 EUB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에네 EUB, 이게 뭔지도 설명드릴 겁니다. 하이에네 EUB가 아닌 현재 지금 쓰고 있는 EUB 장비, 요거를 그대로 써서 1.6나노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결국 돈 때문이에요. 이거 하이에네 EUB를 해봤자 설비 자체도 비싸고 이거 갖고 최적화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정말 많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EUB 장비가 한 2,000억에서 이제 3,000억까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것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텔이 빨리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원래 인텔 비전 행사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파운드리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미 뭐 2025년도에 ASML이랑 하이에네 EUB도 계약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빨리 가져갈 필요 없다라고 TSMC는 얘기한 거예요. 너네 빨리 가져가. 그래, 한번 잘해봐. 우리는 그거 없어도 잘 만들 수 있거든. 그 이후로 일단 비용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마치 GAA 구조를 3나노에서 빨리 도입하지 않은 것처럼 핀팻을 그대로 쓴 것처럼 EUB 장비도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노하우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TSMC가 이 EUB 설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최적화를 잘했는지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얘기 드릴게요. 결국 하이에네 EUB 없이도 1.6나노에서 여러 번 멀티 패턴 형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미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TSMC의 주장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1.4나노조 14옴스트롱 공정에서 하이에네 EUB를 사용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26년입니다. 그래서 공정 역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 가로축이 이제 시간이고 세로축이 해상도 나노미터 수준으로 본 건데 이 파장의 수준이 예전에는 이제 수백 나노미터 수준이 있을 때가 있었죠. 이렇게 수백 나노로 있다가 나중에 이 EUB 장비로 들어왔을 때는 한 번 딱 노강을 하면 13.5나노미터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EUB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여러 번 멀티 패턴 하면서 굉장히 작은 나노 공정 수준을 지켜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하이에네 EUB가 기존 EUB의 NA, Numerarch Operator라고 하죠. 개구수라고 하는데 그 개구수를 67%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 개구수가 0.33NA에서 0.5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나서 하는 새로운 신규 설비인데 사실 개구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개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이 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장비 자체도 비싸고 이 설비를 토대로서 다시 최적화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노란색 부분 이 EUB를 통해서 13.5나노의 파장을 극자외선 EUB가 Extreme Ultra Violet이잖아요. 극자외선 그 전에 DUB가 심자외선이라고 하죠. Deep Ultra Violet이라고 그래서 심자외선, 극자외선 이렇게 넘어오면서 더 미세한 패턴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파장이 점점 짧아지면 얘네들이 에너지가 더 많이 가져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파장 이 파장이 이 프리퀀시가 빨라지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가지죠. 마찬가지로 빛의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이 극자외선 특성상의 이 진공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공기의 이 에너지가 싹싹싹 빨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 이 20배 정도의 해상도가 계속 이렇게 늘어왔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빛을 얼마나 얍실하게 초점을 잘 맞춰서 쏘느냐의 문제인데 파장이 짧아지면 그만큼 미세하게 할 수 있지마도 이 개구수에 따라서 이 초점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카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카메라도 이제 이 초점이 잘 안 맞으면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방역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노광공등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비스트를 쏜 부분과 안 쏜 부분을 구분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초점에 안 맞춰서 뿌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깎이겠죠. 그러면 이게 연결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의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장이랑 이 공정개수, 개구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파장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개구수, NA를 높이면 훨씬 더 작은 회로 패턴이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이에네 EUB는 0.33에서 0.5로 늘린 형태로 미세하게 만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파장이 또 작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공에서 잘 유지해가지고 해야 이게 또 초점이 잘 맞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ASML의 EUB 장비가 되겠는데 이거 넥스트 버전인 하이에네 EUB 시스템인 EXE 5000이 2024년도 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인텔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개구수가 계속 이제 바뀝니다. 결국 개구수라고 하는 거는 이 빛을 이렇게 딱 쏘는데 이 빛을 얼마나 잘 모으냐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빛을 잘 모으는 역할입니다. 지금 퍼져 있는 것들을 미세하게 저 바둑 쪽으로 쫙 모으는 역할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 높은 개구수를 달성을 하려면은 더 큰 렌즈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지름이 좀 큰 거 아니면 초점거리가 좀 더 짧은 거 이런 거를 쓰면은 초점에 맞게 좀 더 넓은 크기에서 하면은 잘 빛이 모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엔 저렇게 4년 만에 5노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18옴스토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이엔의 EUB를 지금 연구형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적어갖고 뭘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연구형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인텔이 14옴스토로에서 하이엔의 EUB를 먼저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판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지금 너무 TSMC한테 몰려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들끼리 있어서 결국 수혜를 받는 건 이제 고객사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TSMC는 지금 로드맵에서 보시다시피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지금 N3E 노드를 갖고 나와서 여러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컬컴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애플 제품들도 N3E로 3나노 공정 3나노 2세대라고 표현된 그 공정이 바로 N3E입니다. 원래 N3B 혹은 N3라고 부르던 이 공정은 3나노 1세대의 애플이 적용됐는데 저게 이제 EUB 장비가 25번 쓰입니다. 공정상에 25번이 쓰니까 EUB 공정을 많이 거친 거일수록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더 복잡해지겠죠. N3E 같은 경우에는 19번의 EUB 장비를 사용을 해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맞춘 거죠. 그래서 수율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25년도 보면 이제 N2 공정이 있고 여기서 이제 게이터 오로라우드를 적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파생되는 N3 공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퍼포먼스 X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A16에 가서 이때 가서 BSPDN을 적용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파운드리 가격이 계속 비싸다 지다 보니까 TSMC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 계속 이 파생 공정들을 만들어요. 5nm나 4nm 요런 3nm의 파생 공정들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EUB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가지고 더 저렴한 노드 예를 들어 4nm에서는 M4C 공정 같은 거 더 싼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야. 코스트 이펙티브 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BSPDN을 빨리 적용한다. 혹은 게이터 오로라운드를 빨리 적용한다. 혹은 하이엔의 EUB를 우리가 빨리 해서 빨리 될 거야. 그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EUB를 도입을 한 것부터 따라가보면 이거 자체가 일단 도입을 하면 비싸죠. 그러면 수율이 잘 나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3E 같은 경우에는 19단계의 EUB 공정 단계가 있는데 이전에 25개에 해당하는 N3B 공정에 비해서 이전 끝단계 공정에 비해서 수율이 더 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EUB 장비를 조금 더 덜 쓰니까 수율이 잘 나오네. 수율이 잘 나온다. 혹은 가격을 더 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겠는데 결국 이 장당 이 웨이퍼 개수 있잖아요. 이게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더 빨리 생성이 되고 그중에 수율이 잘 나와야지 이게 충분히 이 설비를 뽑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엔에 EUB를 도입하면 가격만 대단히 비싸가지고 들어왔는데 수율 잡기에도 어렵고 이러면 결국 이 채산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는 하이엔에 EUB 지금 안 쓸 거야. 그냥 EUB로도 충분해. 왜냐하면 우리가 EUB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했거든.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EUB를 도입하면 이제 공정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강 장비지 노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이 있잖아요. 포토 레지스터하고 애칭하고 식각도 해야 되고 깎아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온갖 여러 가지 공정들을 새로 도입된 EUB에 맞춰서 또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노하우를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멀티 패터닝이라든가 이제 셀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잘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전력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TSMC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TSMC가 여기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EUB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EUB 가지고 2019년과 2023년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EUB 장비 수 자체가 10배나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장비 자체뿐만 아니라 웨이퍼 생산량이 EUB 장비 증가량보다도 EUB 웨이퍼 아웃풋이 1배로 치면은 이게 30배나 늘었다. 10배 더 장비가 늘어났지만 30배나 늘어났다라는 부분 요거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이게 그냥 ASML에 EUB만 갖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또 잘 찾아가를 해가지고 이런 생산성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걸 과연 인텔이 바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EUB 펠리클이라고 하죠. 요런 것들을 대폭해서 해가지고 수명을 4배나 늘렸다는 거죠. 이 수명을 4배나 늘린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거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무려 80배나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펠리클은 이제 EUB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붙이는 건데 얘가 투과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보호하면서 투과가 잘 돼야 되고 투과가 예를 들어 90%만 투과된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 투과하면은 0.9 곱하기 0.9 하니까 81%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질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또 TSMC의 노하우라는 거죠. 실제로 이 EUB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면은 항상 TSMC가 압도적으로 많이 챙겨왔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안 됐죠. 인텔이 이제 내부 물량을 만드는 제조용으로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파운더리를 늦게 진출한 것도 있지만 EUB 장비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분위기가 이 펠리스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콜컴 이러한 칩을 설계만 하는 기업 설계도만 딱 만드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TSMC한테 반도체 만들어줘 칩 만들어줘라고 맡길 때에 비싼 N3 공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노하우가 강하게 있는 TSMC가 훨씬 더 마진을 많이 챙기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후발주자인 인텔이 하이엔에 EUB를 빨리 도입한다 해서 뭔가 제대로 비즈니스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보조금을 계속 받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당장 돈이 안 나와도 마치 중국이 중국 자국 기업들 막 밀어주듯이 미국도 인텔을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계속 쌓을 수 있는 시간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TSMC가 왜 이렇게 넘사벽인지를 TSMC가 최근에 발표한 공정 로드맵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EUB와 관련돼서 너네가 EUB 장비 다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2나노 공정에서도 이거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자신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노하우를 빨리 쌓기 위해서는 계속 칩을 만들어보고 공정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봐야 될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2나노 그리고 온스트롱 시대가 왔을 때에 BSPDN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파워비아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워레일 방식으로 쓰죠. 서로 다른 방식인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다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TSMC의 독점 구조의 파운더리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연 인텔의 팩겔싱어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줄지 지속해서 따라가 보려고 하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